중국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본이에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다. 우리도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힘을 쥐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1편에서 4편 나간 거 모두 합치면 합쳐보니까 한 250만회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플레이가 돼서 이렇게 많이 봐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댓글 이게 지금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답글도 많이 달리면서 상당히 큰 토론이 벌어졌던 댓글입니다. 중국이 1, 2편 대만 먼저 보자면 대만권에 의해서 먼저 보자면 이유 중에 하나가 통로가 막혀있고 무역에 있어서 너무나 안 좋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동의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무역 때문이라면 현재로서도 중국이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막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손해보는 건 없는데 다만 중국의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제가 1편에서 이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섬들이 잘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일본 섬이 여기까지 와있고요. 필리핀 섬이 사실 여기까지 와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일본 섬이 여기까지 와있죠. 그러니까 이 좁은 길에 또 대만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어느 나라든 국제정치적으로 중국이든 다른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을 쓰고 싶어합니다. 힘이 있는데 그걸 속으로 계속 숙이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역 패권국. 어떤 한 지역에서 내가 그만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더더군다나 쓰고 싶을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무역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우리가 친하다면 중국이 왜 우리의 통행을 막을 거냐.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너무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시각은 엇갈려요. 중국이 이런 행동에 나설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피해 때문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엇갈립니다. 이게 미국의 시각이라고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지금 예를 들면 영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해양법 체계 자체가 사실은 서방의 관점이에요. 중국이 원해서 받아들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원칙도 아니고 중국은 사실은 그런 서방의 원칙에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패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룰을 과연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을 해오고 살아왔던 그 기본적인 룰을 과연 중국이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 패권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친밀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 친밀하다는 게 과연 어떤 부분까지가 친밀한 거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까지 친밀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악수하는 정도로 친밀한 걸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러면 좋겠죠. 누가 평화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깨졌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 2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드러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보가 아니다. 중국과 거래하면서 이미 다른 데로 많이 진출을 했고 대기업들도 중국 우전도를 낮추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IRA 건 기억하시죠? IRA? 미국에서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데 저 IRA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가는 게 한 4년 전, 5년 전에 이미 기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은 그 전에 법안이 만들어지기 초창기에 이미 상당 부분 로비라면 로비, 협의라면 협의를 해서 그 본인들이 원했던 내용을 대한민국 대기업이 끼워 넣은 데가 있습니다.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간 대기업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면 상당히 인재들이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전략도 세울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꼭 사람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도 결국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미국이, 중국이 모든 걸 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대로 추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뭔가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보라고 제가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대기업도 준비할 건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 눈에 보이는 게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했던 거고요. 이 편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의식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굳이 좌우 나눠서 서로 이렇게 멱살잡이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70년 동안 1편을 설명드린 대로 국제 룰을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룰은 영원할 것이다. 그 룰을 계속 간다고 믿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것이냐.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최대한 그 룰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룰이 깨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죠. 가장 큰 전제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고려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문제가 우리가 지리학적 위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마디로 한 정치 세력이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대외 정책이 바뀔 리가 없어요. 같은 정책을 계속 밀고 갈 겁니다. 미국은 제가 3편인가 4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 국제정치학자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 말이 그래요. 공화당, 민주당이 갈려있긴 한데 한 가지는 의견일치다. 미국이 짱이다. 미국은 덤비지 마라. 그 덤비지 마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이 다를 뿐이지 미국도 누구도 나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건 국가적인 어젠답니다. 정당을 떠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대만 가면 우리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미국한테 가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좀 풀려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그렇게 왔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어젠다에 대해서는 좌우를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대외 세력이 뭔가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두 팀을 만들어서 야 너는 보수 욕하는 걸 올리고 너는 진보 욕하는 걸 올려. 싸움 붙여. 이게 왜냐하면 30%씩은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자극하고 이쪽을 자극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면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뭔가 우리의 생존하는 대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고용,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싸워도 되지만 이 문제는 좀 그런 걸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점에서 탓하는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대책 마련을 좀 하자라는 댓글이 저도 많이 와닿았고요. 이 댓글이 사실은 좀 생각해볼 부분이에요. 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랜드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도 미국처럼 싱크탱크가 있고 다양한 연구 결과나 정보 수집이나 시나리오 작성 같은 거 하겠죠? 아나하나? 여기까지 쓰고 본인도 불안한 거죠. 아나하나?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싱크탱크 숫자예요. 미국이 2,200개로 제일 많죠. 중국이 1,413개입니다. 우리나라가 5위예요. 일본이 한 13위쯤 됩니다. 저 밑에 있고 우리나라가 515개.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연구자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412개네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우리나라의 이 412개 싱크탱크 중에 상당히 많은 싱크탱크들이 경제에 집중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고민을 할 여지도 없었고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보를 미국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의 다른 선택의 폭도 없었고 그 대외 정책은 그대로 상수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에 집중돼 있고 경제 싱크탱크들은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 싱크탱크를 순위를 매기는데 한번 보시죠. 국제정치 관련한 싱크탱크 세계 싱크탱크에 순위를 매긴 겁니다. 물론 1등은 1등 미국 2등 미국 3등이 중국 싱크탱크고요. 5위가 일본 싱크탱크입니다. 탑5 중에 중국과 일본의 싱크탱크들 전략가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싱크탱크 순위 59위에 있고요. 65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중국과 일본 혹은 싱가포르 등등등 아시아 국가들 싱크탱크들 다 있고요. 이 59위도 경제연구원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이고 65위가 외교부 산하에 있는 외교연구원에 있는 연구소인데 순위가 이래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비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를 했다면 바꿔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이 3위 싱크탱크만 해도 연구자가 3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은 50명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꼭 숫자로만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방점을 찍고 가고 있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중국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일본이에요. 항상 우리가 일본한테 지면 조금 마음적으로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일본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자이아라고 하는 방금 보신 5위 싱크탱크입니다.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고요. 이름은 공익재단 법인이에요. 눈치 채셨나 모르겠는데 공익재단 법인이라는 얘기는 이 연구소는 국가께 아닙니다. 민간이 만들었어요. 민간이 왜 만들었냐면 1950년대 말에 당시 전 수상이 경제계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우리도 일종의 국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민간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을 내시오 해서 150개 기업이 모여서 여기다 지금 돈을 내고 있어요. 돈을 내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959년에 설립이 됐고요. 외교 및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춘 민간 초당파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좌우 넘어서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일본에서 민간 초당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은 자민당이 워낙 밀고 가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기도 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이 싱크탱크는 민간에서 초당파적인 정책을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5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밑에 워딩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이건 회장 너무 길어서 회장 사진은 빼고 회장의 인삿말의 끝부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이아가 향후 50년을 내다보면서 세계 무대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50년입니다. 50년. 세계 5위 싱크탱크가 어쨌든 50년을 내다보고 초당파적으로 민간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정치권 얘기했었고 정부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업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단체들은 대부분 국내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내놓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서 아쉬운 게 있어서 법을 고치자 뭐 하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돈이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뭉쳐서 이런 의견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일본에서 일본 단체들은 어떤 걸 하냐면 미국 워싱턴에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공화당 쪽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되겠죠. 불러옵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줘요. 자 일본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안식년 있는 교수들 데려와서 여기서 기업돈 같은 걸 들여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워싱턴 돌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사실은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워싱턴에서 한국의 입장을 얘기하는 전문가가 한 명이라면 일본은 적어도 열 명 이상은 있다. 비율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이 있거나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왜 미국은 일본 편만 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만한 전략적인 노력을 과연 해왔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아 요거 AS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요거 좀 뜨끔했거든요. 요게 뭐냐면 11분 56초 1편에 6300m 만약에 대만 해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가 이렇게 돌아나오는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류를 6300m 거리가 길어지면서 34시간 추가 소요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속 185km로 달리냐라는 댓글이 붙었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AS를 하자면 이때 그때 봤던 그 CG인데요. 6300km가 이 총거리입니다. 총거리는 맞고요. 이렇게 오는 것에 대비해서 34시간 더 걸린다 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말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드린 부분 일단 AS를 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만 문제인데 혹시 앞에 앉으신 분들 중에 눈에 띄었던 질문이 있었다 하는 거 혹시 있나요? 일단은 1편이랑 2편 댓글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기자님은 일본을 적국으로 가정하고 일본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걱정하는데 그걸 걱정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일본도 미국의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데 말이죠. 혹시 이 질문 혹은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1편 뒷부분에 이 얘기를 했었죠. 1편 뒷부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제가 강도 10의 상황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이 밀고 나와서 어느 정도의 해역을 차지했을 상황이라는 것이고 댓글 중에 그게 가능하겠냐 중국이 감히 어디서 그런데 이건 국제정치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군사적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얘기가 다른 데로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의 힘이 사실은 이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뜻이 되면 결국은 중국과 일본 간의 대결이 될 텐데 아까 이제 중국과 친하면 해주지 않겠어요 와 같은 맥락으로 일본과 친하면 해주지 않겠어요 라는 것도 국제정치에서는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일본의 선의 중국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최선인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국제정치는 항상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의 필요가 있고 우리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도 잘해주는 것이지 에이 잘해주세요 이런다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본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도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힘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200년 정도 우리가 겪었던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판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해결책은 없고 걱정만 안겨주는 한심한 비관론이죠. 비관론자의 달변으로 보인다. 달변 이런 거 보면 항상 좋은 걸 하나 찾기 때문에 달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고민스러웠습니다. 고민스러웠는데 제가 이 깐깐 남을 진행을 하면서 섣불리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특히나 이런 문제는 누구 하나가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그렇게 뭔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또 맞을지 몰라도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될 문제에서 그렇게 툭 던져놓고 이것이 정답인데 왜 안 따라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굳이 언론인으로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약간 관심이 떨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기울여 함께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툭 던지고 끝나냐 이 다음 역할을 여러분들 혹은 정치권 아까 말씀드린 경제계 혹은 다른 언론 좀 큰 차원에서 채워주는 저는 이제 계기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